야 내가 개미야? 가지마 왜 멋대로 가 웹점 오른쪽으로 트면서 직진 후진 쭉 해봐 그냥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하는 안 나는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전을 하면 게임인데요 운전을 안 하시고 예 운전을 하시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참을성이 많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저는 좀 짜증 낼 것 같아요 성질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운전 같은 거는 친절하게 못 알려줘 저는 그냥 뭐 뭐 어떻게 괜찮아? 해? 해봐? 약간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자상하게 알려주다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하게 하면 언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화가 잘 안 돼요 그냥 화났다는 걸 표현할 뿐 조용히 많이 있어요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요? 하하하하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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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볼까? 더 가도 돼! 더 가도 돼! 저희도 직진! 직진! 오! 이렇게 아니야? 오! 오빠 될 것 같아! 하하하하 자 잘해보자 어 잘해보자 하하하하 어 이거 깜짝이야 잠깐만 일단 초반 위치를 내가 봤기 때문에 일단 감각적으로 한번 해볼게 어 잠깐만 직진을 해야지 직진 아니야? 하하하하 내 왼쪽에 있거든? 내 왼쪽 뒤에 있어 왼쪽 뒤? 어 왼쪽 찔끔 오오! 어 이제 스탑! 여기서 오빠 조금만 더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볼까? 그리고 앞으로 가볼게 원점 아니야? 하하하하 원점이잖아? 아 뭐 어디를 원해? 하하하하 너가 니 기준에서 어 니 기준에서 주차장 어 오케이 중간으로 해가지고 다음 편을 이렇게 하냐? 오 오빠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냐? 오 오빠 될 것 같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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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전 그 후진해? 그냥 후진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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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랑 어울려 망한 것 같은데 이거?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솔직히 전 진작에 포기했어요 포기하면 되나요?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핸들이 어디를 보고 있죠? 오른쪽 네 이대로 직전하면 되죠? 그런 거예요? 누가 보이는 사람이야 지금 하하하하 더 가도 돼! 더 가도 돼! 지금 어디예요? 그 꽃갈 앞에 네? 옆으로 서있어 일자로? 자 여기 꽃갈이 하나 있어 하나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치?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? 이마트 주차장에서 한 것처럼 이마트 주차장 하하하하 아니 이거 이렇게 하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설명했잖아 아니 좌회전하라고 그냥 봐봐 자동차가 아니 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아니 여자친구 말을 안 들으세요 그거는 진짜 안 돼도 이상한 거 껴가지고 그거는 진짜 안 돼도 이상한 거 껴가지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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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그냥 뒤로 가면 될 거 같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꽃갈이 다 쳐버려 차라리 그게 속 시원하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또 과장 근접했다 자, 가볼까?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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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회전 직진 어 하하 멈추지 말고 선생님? 선생님? 나랑 가까워지는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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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깐만 너 어디야? 아니야 아니야 너랑 멀어 야야야야 호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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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매트로 어떡하라고 저는 절대 화를 안 냅니다 주차할 때도 하겠잖아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울림통이 컸기 때문에 보나야 울림통 그만 좀 싸우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그 아니야 기다려 야 내가 개냐? 오른손으로 왼쪽 버튼을 한 번 눌러봐 그렇지 오른손 그 다음에 직진 자 스톱 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할게 오 안돼 아 못봐 아 서고났다 좌회전 버튼 좀만 더 아니야 아니야 가지마 왜 뭣대로 가 여보 근데 화났어 혹시? 아니야 화났어 말투가 왜 그래? 아니야 아 지금 시무룩해졌어 알겠어요 미안해 그대로 그냥 직진하세요 쭉 직진해 쭉 직진해 쭉 직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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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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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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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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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이제 말구가 아니죠 쭉 가 그냥 쭉 가 우와 됐다 오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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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른쪽 오른쪽 키 누르면서 오른쪽 키 누르면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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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풀어 가만히 직진 아니야 살짝만 외쳐 살짝만 직진 꿀잼인데 자 밟어 그냥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니야 스탑 오른쪽으로 틀면서 직진 오 키 누르면서 쭉 직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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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훌륭했어요 미안 아니야 잘했어 나 내가 개냐 아니야 가지마 왜 멋대로 가 쭉 직진해 쭉 직진해 쭉 직진해 오른쪽으로 틀면서 직진 한세 명령님 차례입니다 한세 명령님 차례입니다 태극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극의 힘 아 아 아 자 직진 가자 가자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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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왼쪽 왼쪽 좀 더 좀 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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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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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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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끌고 가는데 가자 가자 자 가보자 그래 탑을 맞춰야 돼 하나 둘 셋 직진 눌러 그렇지 직진 아 잠깐만 박았어 고영아 박았어 우진 탑을 맞춰야 돼 안 가지는데 돼지새끼야 탑을 빼야 되는데 돼지새끼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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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또 한 거 직진만 하면 돼 직진만 하면 돼 직진만 하면 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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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왼쪽 참여성이 많기 때문에 태극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쏘 쏘 가자 가자 아아 잠깐만 아 오빠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내가 좀 비벼줄게 와 근데 진짜 엉덩이가 다한다 오케이 자 이제 직진만 남았어 가자 내가 오빠 가자 와아 쏘 와 아 무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답답한데 안 보여가지고 너무 답답한데 오빠가 재밌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만족스럽습니다 캐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캐리를 했었 좋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보내줄까 저를 믿고 천천히 운전해주세요 믿을 수 있어 니빈아 직진이야 내가 반대로 눌린 거 아닌가? 맞아요 맞습니다 가고 있어? 1세 춤 움직였는데 50초 지났어 직진. 고 어머ory! 엄청 엄청! 저 몰라요 뭔데? 아니. 아니.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니 아니. 가만히 있어. 달려 달려 달려. 달려. 됐어 됐어. 멈춰 멈춰 멈춰. 나 어딘지 알 것 같아. 뭘 알아. 아니 멈추라고. 후진 쭉 해봐 그냥 후진. 멈춰 멈춰. 뭐야. 실격인가요. 신경 쓰지 말고 직진 자 우회전 쪽 꼬깔 소리가 들리는데 직진해 직진 더 더 됐어 여기서 우회전 찌그러지는 소리가 들렸네?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운전해 계속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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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면허가 아닌 거 같은데? 무면허가 아닌데 됐어 됐어 아 불만하다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불만인 게 약간 손버릇이 안 좋네요 뭐? 못 봤어요? 아무도 못 봤어? 전 한 세 번 정도 봤는데 너가 모르게 내가 널 많이 도왔어 오늘의 1승은 나는 나르시 커플입니다 어 뭐지? 아 저희 무면허예요 저희 차도 없어요 뭐야? 그래서 이거를 이거 타고 이거 타고 얘 주는 거야? 이거 준다 열심히 했지 무슨 걸 했죠 이거 주면 왜 안 타? 왜 안 타? 왜 안 타? 왜 안 타? 아 잠깐만요 하는게 지금 감사합니다.